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벤쿠버에 거주하고 있는 제니퍼입니다.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잘 나오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잘 찍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용실 3개를 운영 중에 있고 저는 여기 지점은 버나비 지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키텔람에 위치에 하나 있고 이제 다운타운점에 위치에 하나 있습니다. 큰 도시에 하나씩 다? 큰 도시라고 보기에는 또 큰 도시고 또 매장이 크기가 다 제각각이어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언제 오셨어요? 캐나다요. 저 캐나다 2013년 2월?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는 제가 먼저 오지 않고 이제 저희 남편이자 저의 사업 파트너 보이시죠? 지금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 저분이 이제 먼저 벤쿠버에 오게 됐어요. 네, 어느 정도 조금 정착이 됐을 때 이제 저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오게 됐습니다. 혹시 한국에서도 어떤 일을 하시나요? 한국에서도 사실은 거의 제가 20대 초반부터 헤어쪽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거의 지금 이제 뭐 한 만 이제 거의 언 30년 정도 이쪽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당연히 헤어살롱도 운영을 했고 네, 저도 했고 남편도 했고 네. 캐나다 오셔도 그러면 처음에 하시는 일은 헤어쪽? 그렇죠. 이제 남편은 처음에 헤어쪽 일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둘째 아이가 어려서 처음에 헤어보다는 이제 네일 쪽 제가 이제 한국에서 네일도 같이 네일샵도 하고 네일리스트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네일 쪽 일을 여기서 처음에 파트타임을 시작을 했죠. 네, 저희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 모든 분들이 이제 그러시겠지만 워킹 기자를 받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수순이 영주권 취득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수순을 밟아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따로 자격증이나 이런 게 필요가 어떤가요? 우선 제가 알기로는 여기 BC주는 그냥 한국에 있는 지금 한국 산업인력공단에 헤어자격증을 가지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주에 맞는 자격증 취득을 하거나 제가 알고는 레드실? 네, 네,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BC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그 리퀘어어되는 자격증은 없는 것 같아요. 장학기 없으셨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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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좋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편분 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원장님이신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제 이름은 에릭이고요. 여기 10년 전에 벤쿠버로 한국에서 벤쿠버로 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듣기로는 먼저 오셨다고 들었는데 3개월 먼저 와서 관광 겸 현지가 어떤지 한번 보러 왔다가 벤쿠버로 바로 오셨나요? 네, 벤쿠버로 여행을 왔어요. 아, 여행으로 사전 조사차? 네, 왔다가 여기가 마음에 들고 좋아서 자리를 잡게 됐어요. 한국에서도 같이 헤어 스타일리스트로 운영하셨어요? 네, 저희는 거의 30년 가량 됐고요. 미용을 한 지 30년 가량 됐고 결혼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같이 운영하고 같이 오셔서 여기서 처음 일 시작하신 것도 바로 헤어 스타일리스트로? 네, 저는 바로 헤어로 했고 와이프는 아이들도 보느라고 파트타임으로 데이샵에 좀 일을 했다가 아이들이 크면서 이제 같이 다시 헤어쪽으로 일하게 됐어요. 따로 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많이들 벤쿠버로 생활이 어떠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기 노력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혹시 한국이랑 캐나다랑 근무 스타일이 다른 점이나 장점, 만점 이런 것 같아요? 근무 스타일, 저는 한국에서도 제가 이제 미용을 거의 한 15년 넘게 미용도 하고 경영도 하고 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기간 동안에 느꼈을 때는 지극히 주관적이긴 하지만 근무 시간이 너무 길어요. 뭐 9시부터 9시 거의 12시간 근무고 저 일할 때만 해도 주 6일 근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선은 이제 휴일 휴일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직업상 뭐 이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주말에 고객님들이 더 많이 방문해 주시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한국의 장점을 얘기하자면 우선은 내 나라다 보니까 언어 소통이 손님하고 확실하게 잘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손님들하고 교감 문제 그다음에 이제 기술력인 부분도 피드백이 엄청 빨라요. 한국 같은 경우는 캐나다 왔을 때는 사실은 제가 느낀 거는 좋은 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아까 이제 너무 이제 한국하고는 이제 장단점이 상반되는데 근무 시간이 우선은 여기 법적으로 하루 8시간이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지금 9시 반, 6시 중간에 뭐 브레이크 타임 30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점심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아무리 바빠도 6시가 땡 치면 조용해요. 다 가시는 거예요. 고객님도 가시고 직원도 칼퇴.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너무 에르트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휴가를 조금 저희는 그래도 좀 자유스럽게 쓸 수가 있고 아무래도 오후 시간에 가족들하고 저녁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9시에 끝나게 되면은 저녁을 가족들하고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조금 아무래도 외국이라는 특성 때문에 제일 이제 미용사들이 어려워. 저도 그렇지만 어려운 부분이 이제 고객님과 의사소통. 한국에서 헤어를 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와서 제일 먼저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기술적인 거는 사실 어딜 가도 한국 미용사들 다 잘해요. 근데 언어적인 이 부분에서 처음에 이제 힘든 부분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잘할 수 있을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젊으신 분들은 오셔서 그래도 금방 적응을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조금 친구들도 사귀고 아니면은 뭐 이제 다른 영어적인 거를 이제 접하다 보면은 그래도 한국보다는 좀 더 빨리 영어 습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용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손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굉장히 좀 스마트해요. 뭐든지 다 빨리빨리 적응을 잘하세요. 한국이랑 캐나다 헤어 스타일리스트가 공용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우선은 기본 시급 자체가 한국과 캐나다 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최저 시급이 16점 얼마인가요? 이제 다음 달에 17, 12월 달에. 네, 네, 네.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만 원인가? 그 정도에서 이제 시급 차이가 조금 생기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거 대비 이제 여기는 이제 물가가 비싸다고 하도 이제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최저 시급은 들이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보다는 조금 높게 측정이 돼서 그거 플러스 이제 자기의 이제 경력 이런 거 조금 인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저로 따지면은 4만 불에서 4만 5천 불 정도? 네, 거기에 이제 플러스 저희 팁. 팁은 기본적으로 자기 매출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뭐 선생님들이 거의 1년 정도 저희 매장에 있다 보면은 한 저희가 이제 2천 불 이상은 팁을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급여하고 플러스 팁.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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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정 고객님들이 많이 생기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프로테이지로 전환이 되면은 훨씬 급여보다 많은. 그렇게. 그러면 제가 듣기로. 네. 한국 분들 머리카락이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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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외국 분들 머리카락이랑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아 모발의 뭐 이제 특성 같은 거요? 정확히 뭐 그런 차이점 확실히 다르니까? 우선은 이제 뭐 외국 분들도 여러 국가의 외국 분들이 있잖아요. 좀 이제 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 분들은 사실은 모발이 얇고 해서 이제 컨트롤 하기 쉬운데 중동 분들 같은 경우 모발이 굵거든요. 그래서 더 억세여.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숱도 진짜 많고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요. 이제 곱슬도 많고 하니까 커트를 하면 또 이제 커트 라인도 봐야 되고 또 이제 스타일링 하는 데도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컬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로컬 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 블런드한 컬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컬러를 조금 한국 분들은 적폐보지 않은 머리여서 좀 그런 컬러 맞추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제 중동 약간 그쪽 분들은 워낙에 이제 붉은 톤의 컬러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붉은 톤을 없애는 그런 작업들 그런 조금 작업적인 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여기는 이제 휴가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저녁에 삶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네네. 보통 여가시간에 어떤 거 하시나요? 아 저요? 네. 저 노는 거 좋아하는데 쉬는 날 거의 집에 없어요. 요번째도 뭐 캠핑도 갔다 오고 아 캠핑도 좋아하세요? 네. 캠핑 좋아하고 남편 때문에 골프도 이제 입문해서 열심히 치고 있고 워낙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해서 또 어디 가시는 걸까요? 아 지금 주빌리에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필요하시면 또 직접 필요하다는 것도 급한 것도 갖다 줘야죠. 주빌리가 저기 코키 센터 네. 주빌리 코키텔람 센터 스카이트레인역에서 한 5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차로 한 17분, 20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네. 가시는 건가요? 네. 이제 준비해서 가려고요. 네. 따라가겠습니다. 아 여기가 1호점이에요. 네. 여기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오픈을 한 처음 지점이고 지금 이제 한 8년 차, 만 7년? 이제 8년 차에 이제 접어들고 있고 여기 지금 애정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 오픈하고 할 때 재밌었어요. 네. 이렇게 처음에 이제 오랜만에 한국에서는 남편하고 저하고 이렇게 다로 매장을 운영을 하다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다시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됐죠. 같이 이제 매장 하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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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둘이서 같이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픈하고는 7일, 주 7일을 쉬지 않고 한 6개월 정도 일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서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또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게 이제 기초적으로 잘 다져져서 지금 이렇게 1호점, 2호점, 3호점까지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걸 보니까 이게 이제 초월에 롱런을 하신 것 같은데 헤어 디자이너로서나 아니면 경영으로서 약간 비결이 있다는 것 어떤 철학이 있으신가요? 우선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자기 직업. 이 부분이 오래 갈 수 있으면 재미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일이 힘들고 지치면 오래 못하는 것 같아요. 슬럼프가 왔을 때 좀 극복하기도 힘들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게 천성이다. 그래서 우선은 고객님들하고 이렇게 마주하면서 머리하고 또 이제 결과물이 나오고 요런 것들이 마지막에 잘 맞아떨어져서 했을 때 되게 즐겁고 이제 일에 이제 보람을 느끼죠. 그쵸. 즐기는 것만큼 따라갈 수 없다는 게 그리고 이제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지금에 왔을 때 이제 어린 친구들이 제 꿈이 뭐였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누가 봤을 때 제 꿈은 지금 헤어스타일리스트 같잖아요. 그렇지만 제 꿈은 이게 아니었죠. 근데 오랫동안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이게 곧 내 꿈이 되는 것 같아요. 잘하고 열심히 하면 이게 내 꿈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요즘에 좀 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옛날에 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이제는 잘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앞으로 계획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계획은 항상 많죠. 계획은 항상 많은데 주위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계획 없이 좀 일을 잘 저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는 굉장히 좀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이렇게 여러가지 뭐 이렇게 시장조사나 아니면은 또 이제 이렇게 시기 아니면 요런 거를 잘 생각을 하다가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적재적소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여태까지 조금 잘 했던 게 저의 남편과 이제 그런 것들이 합이 잘 맞아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저는 이제 한국하고 벤쿠버하고 이런 미용 관련해서 조금 진검다리 역할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그게 이제 뭐가 됐던 간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요즘에 조금 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교류가 좀 더 잦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육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쪽에 한국 커뮤니티가 조금 없어요. 한국에는 보면은 뭐 협회라든 게 있고 하는데 캐나다는 아직 한국 커뮤니티 협회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 10년 전에 왔을 때보다 여기도 지금 미용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커지려고 하면 서로 한국 분들끼리 잘 협력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캐나다에서 오시면서 직업을 찾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 페어 디자이너로서 한번 일을 해 보시거나 아니면 그걸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조언이나 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은 지금 이 벤쿠버가 젊은 친구들이 오기에 너무 적절해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워킹홀리데이도 서른에서 서른다섯 살로 이제 확대됐고 그다음에 이제 1년에서 2년 또 이제 뭐 영 프로페셔널이 이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겨서 서른다섯 살까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비자를 얻지 않아도 스테이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계시는 워홀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또 오시고 싶으신 뭐 이렇게 헤어에 관련된 젊은 후배님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해외에 나와서 뭐 일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이제 또 돈도 벌고 그래서 우선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한 1, 2년 동안에 시간적인 투자는 내가 100년의 삶을 바라봤을 때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뭐 저희 아이들도 그렇지만 만약에 어떠한 기회가 생기면 저는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시킬 것 같아요. 이 경험이라는 거는 사실은 자기가 부딪혀 보지 않고서는 절대 이렇게 말이나 책으로 쌓일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극 추천하고 우선은 어떻게 됐던 내가 해외에 나와서 경험을 해야지 내가 이 나라에 살 것인가 또 영주권을 딸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더 나아가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처음 와가지고 나 여기 와서 무조건 영주권 딸 거야.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선은 충분한 경험과 그다음에 또 거기에 맞는 자기의 퀄리티를 조금 올려서 기회가 되면 영주권도 따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저는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직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컨텐츠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출연하셔서 자신의 직업을 다른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으시면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연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